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일 동안 또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또 우리 주님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찬송하며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셨는데 주님 청컨대 우리가 이런 자유를 계속해서 누리며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땅끝까지 세계선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살필 때 복음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히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통해 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경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나눠드렸던 용지 종이 다 보셨죠? 그래서 제가 미리 한번 예습을 하고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해보셨을 줄로 믿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한 아홉 가지 정도 질문이 되는데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주로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첫 번째 보시면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을 통한 예수님의 의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죠?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러면 아니죠. 함정이 여기 지금 9개의 문장은요. 파란색으로 된 것들은요. 다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해를 하면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굉장히 흔들림이 있고 또 심하면은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칠한 것은요. 완전히 틀린 말들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맞아요. 자 부분적으로 맞지만 이게 오해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해나 함정에 빠지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아니면은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설명을 드리면 아 뭐 이렇게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까다롭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이런 것까지 꼭 확인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법적인 문제와 관계됐을 때 어떻습니까? 말 하나. 그렇죠? 계약서 같은 거 할 때. 말 하나 잘못 쓰면요. 또 잘못 이해했으면요. 나중에 심각한 문제 생기죠. 부동산을 사고 팔고 전세나 월세 들어가고 나올 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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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뭐 상품을 사고 팔 때 큰 무역 거래를 할 때 이럴 때 어떻습니까? 이 단어 하나를 잘못 쓰면요. 잘못 이해해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정확한 말을 쓰는 게 중요하듯이 구원의 문제는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영원을 어디서 보내느냐 이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융계에서 일하시는 분 그 다음에 의사분들 그 다음에 목회자는요. 항상 이런 내용에 있었을 때 특별히 성도분들의 구원과 관계된 내용을 살필 때는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요. 나 무조건 갚을 수 있어요. 말로 하면 믿어줍니까? 일단 의심하죠. 일단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외모가 착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 말을 굉장히 잘하고 실제로는 월급을 좋은 직장에 다닌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런 걸 한꺼번에 잃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잃는다면 자기들이 꿔준 돈을 되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되돌려받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담보죠. 담보가 확실하느냐 이것만 봅니다. 외모 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죠. 의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뭐 갑자기 여기 배가 아파갖고 보통 잠을 못 자시고 그랬다. 그런 의사분들이 하면 괜찮을 거예요. 마음 편히 가지세요. 이렇게 하는 의사 없어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검사해보자고 그러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CT도 찍고 MRI도 찍어보자.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찍자고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의사분들은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부원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혹시 이분이 부원의 확신이 불확실한 게 아닌가 거짓된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를 그런 식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확신이거나 아니면요. 잘못된 것에 근거해서 자기의 신앙의 기초를 쌓고 있다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뭡니까? 반석이 아니라요. 모래 위에 집을 쌓고 있는 거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내가 너를 알지도 못한다 떠나라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서론이 좀 길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아니죠. 믿음을 통한 예수님의 의 때문입니다. 믿음은 단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통로수다하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역인받느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태 어떤 신분으로 어떤 사람으로 받아주시냐 이거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죠. 의인이 돼야 됩니다. 의인 죄인은 당연히 안되죠. 그러니까 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의인을 얘기하냐면 죄인은 당연히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인데 어떻게 천국 가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슈는요. 의예요. 의 지금 뭐 여러 리서치나 조사해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여러 번 얘기했고 다른 우리의 성교사님들도 많이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왜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믿으면요 특히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또 기독교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요. 왜 천국에 선생님 가실 수 있습니까? 그럼 난 착하다는 거예요. 나 의인이라는 겁니다. 착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핵심은 의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이거 문제죠. 그 착하게 살았다는 기준이 우리 거냐 하나님 거냐 이게 이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거 특히 내 거 중에서 내 기준 중에서 나보다 못한 남 항상 그렇습니다. 바리사인과 세리의 기준을 보시면요. 성교회에 기도하라고 한 바리사인하고 세리 아시잖아요. 바리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못한 세리를 두고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선생님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그럼 갈 수 있습니다. 왜요? 그러면 저는 착하게 살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러면 확실합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나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암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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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의의 기준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도덕적 본성이란 걸 통해서 세상에서는 그거를 자연법이라고 부릅니다. 자연법이든 도덕적 본성이든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 안에 뭐가 그러고 틀린지를 다 안다는 거죠.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알죠?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 알죠?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 의의 기준에 도달해야만 천국 갈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누구만 가능하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일부러 그 일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히 믿을 때 그 일을 우리에게 정가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의 조건 요구하시는 율법의 조건을 다 만족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예수님의 의를 성명께서 우리에게 정가해 주셨고 그 정가된 의 그것을 우리가 이제 통장으로 얘기했었을 때는 이제 돈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입금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옷으로 생각하신 옷의 개념으로 묘사할 때는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걸 뭐냐면 이제 의의 옷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죠. 가죽옷을 삽고 피를 흘려야 되고 가죽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폭제일에 대속제일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공유리 자리 하나님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그 언약계 위에 자리죠. 거기에 딱 나아갈 때 제사장은 딱 두 가지만 갖고 있습니다. 피하고 제사장의 의복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동일하게 구약에 말씀했고 그리고 바울이 율법에서부터 계속 말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그 그림자를 실제로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걸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루게 될 수 있느냐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한면 죄는요. 그 죄의 값, 형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아주신 거죠. 그리고 그 형벌을 받아주셨다는 피지컬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가 뭐냐면 피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 눈에 보이는 증거. 그러니까 그 가죽 옷에서 직접 언급은 없지만 가죽을 그 짐승에 양으로 추정되는 짐승을 죽였을 때 피가 나왔겠죠. 그 피를 보는 순간 뭘 느꼈겠습니까? 누군가 죽었구나. 그럼 왜 죽었냐 이거죠. 뭐 성경에는 아담이 피를 봤다는 얘기가 없지만 우리가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면 하나님 죽였을 때 피가 나왔겠죠. 그럼 피를 흘린 거 보면 짐승이 죽었습니다. 누군가 죽었구나. 이 짐승이 죽었구나. 그럼 왜 죽었지? 상의 때문에 죽었어요. 자기를 대신. 이슬혁 학생들은 이걸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죠. 성전에 갈 때 그냥 갑니까? 희생물을 가져가야죠. 그럼 희생물을 가져가면 제사장이 죽입니다. 그 다음 검사를 다 하고 태우고 일부는 죽고 자 그럼 피를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볼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누군가 죽었다. 그런데 왜 죽었습니까? 나를 왜 죽었습니까? 태숙의 원리를 계속 보는 겁니다. 계속. 계속.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의 때문에 구원 받는 거지 믿음 때문은 아닙니다. 자 그럼 믿음 때문이라고 하면요. 믿음 자체를 잡고 행위로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내가 잘 믿으면 구원 받을 것 같고 못 믿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고 이런 생각들에 함정에 빠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을 통한 예수님의 의 때문에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빌리포서하고 그 다음 로마서 말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많이 찾아봐서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술, 담배 그러니까 나쁜 습관을 끊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그렇죠? 나쁜 습관이 있어요. 마약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약 끊고 선생님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뭐 성적으로 뭐 나쁜 짓 하면 그걸 나쁜 습관 끊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실제적으로 듣죠. 자 근데 회계라는 것은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행위는 수반돼요. 따라오는데 회계의 본질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마음 마음 그러니까 마음에 자 회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마음이 예수님 하나님이 아닌 걸 붙들고 있다. 이게 잘못하면 이걸 붙들고 하면 지옥 가겠구나. 이걸 깨닫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구나 난 깨닫고 이걸 버리고 마음을 걸고 예수님을 붙들는 거죠. 이게 회계하고 믿음이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 예수님을 붙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천지 됐으니까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행동이 따라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다녀끼고 이렇게 하다가는 암 걸려서 결국 난 죽고 이 상태로 죽으면 지옥 간다. 이 생각을 딱 하고 마음에서 이거 버려야 되겠다 딱 생각하고 돌아서 예수님을 딱 붙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아 내가 술을 끊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면서 그걸 점진적으로 끊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의지가 강해서 한 번에 끊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시간이 걸려요. 예수님 믿고도 술 담배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당장 못 끊고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얘기처럼 보시면요 그 분은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술 담배 끊고 예수님 믿어야 되니까 그런데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자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26장 20절이죠. 여기 보시면 먼저 다마스쿠스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두루 모든 유대지방과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와 그 다음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 함을 보이며 그렇죠? 순서가 정확하죠? 자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 아그리빠왕한테 자기가 뭐 했는지를 얘기하는데 자기가 구원받고 나서 그 환상에 그러니까 큰 빛을 본 거죠. 그 환상에 불순종하지 않으면 먼저 다마스쿠스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두루의 모든 유대지방과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요. 하나님께 돌아와 보세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 다음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 함을 보이며 그렇죠? 행함을 먼저 하고 회개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순서가 정확하죠. 침례위원들 그랬어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라고 그랬죠. 순서가 정확합니다. 열매를 보이고 회개라는 얘기가 없어요. 먼저 마음이 회개하고 회개라는 게 뭡니까? Change of mind 이게 도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회개하고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돌다가 반만 돌면 안 됩니다. 완전히 돌아서 누구한테까지요? 하나님께 예수님한테까지 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할 땐 당연히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의 힘을 받는 겁니까? 성령의 힘을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보시면 8장 8장 21절 한 번 보겠습니다. 8장 21절 여기 이제 21절하고 22절 여기 보시면 마법사 시몬 나오죠. 시몬 나오면 아시는 것처럼 시몬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럼 맞죠? 여기 보시면 22절 나옵니다. 그러나 빌리비 자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제가 처음부터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9절부터요. 그러나 시몬이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전부터 바로 그 도시에서 마법을 이용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홀리며 자기를 어떤 대단한 자로 내세우며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대단한 자 명예입니다.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 하더라. 그가 오랫동안 마법으로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적이죠. 진짜 하나님은 아니고 이제 신에 대해 해당되는 건데 자 그가 오랫동안 마법으로 그들을 흘렸으므로 그들이 그를 존중히 여기더라.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존경받았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음에 자 시몬 마법사 시몬을 존중했던 사람 가운데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다 믿었다는 겁니다. 이때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뒤 자 여기까지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그건 받은 게 맞죠? 이 당시에 무슨 거짓 교리로 해갖고 가짜 구원 받고 이런 보금이 불분명해갖고 천주교식 보금 전화 이런 건 아직 안 나타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얼마나 보금을 정확하게 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전했으니까 이 사람도 마법을 행하던 사람인데 침례까지 받으려면요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구원받은 게 맞죠.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뒤 빌립과 함께 머물며 그 이루어진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놀라니라 이제 외루살람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냄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자 이제 이방인들한테 성령님이 처음으로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호리노조에서 나와 있죠. 대원 말씀도 막 하고 외국어도 갑자기 안 배웠는데 거기 사도행전에 우리 처음에 베드로가 그 오순절날 성령이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우지도 않은 외국말 13개의 상을 막 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떻습니까? 뭐 손을 얹으면 병도 났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이적이 막다른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령님이 내려온 겁니다. 자 성령님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그분께서 그들 중에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처음 내려오신 거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친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그때 그들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님을 받으니라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님이 주어지는 것을 시몬이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자 성령님이 주어지는 것을 시몬이 봤다는 건요. 저를 봐주시면요. 자 안수하니까 뭐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아는 걸 봤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임하시고 난 결과를 본 거겠죠.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한 것을 자 그것을 보며 그 다음에 시몬이 이제 이상한 짓을 합니다. 시몬이 보고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돈을 주며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그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거늘 돈 주고 이 권능을 사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구원받은데도 옛날에 습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뭘 했던 사람이에요? 마법을 행하고 사람들한테 존중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엑스트라로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그게 직접 안 나오지만 지금 밑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게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은 즉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므로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마음이 바르지 않다는 걸 얘기합니다. 마음에서 이런 행동이 나온 거니까요. 왜 사도한테 갑자기 돈 주면서 나도 이걸 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 나왔는데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므로 이 일에는 내가 차지할 몫도 없고 나눌 것도 없는 이라 그러면은 자 보세요.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럼 뭘 사악함을 어떤 걸 회개하라는 겁니까? 내 마음의 생각이 혹시 용서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죠. 그럼 이 사람 무슨 마음이 뭘 잘못한 겁니까? 이 마음의 생각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법에 따라 사람들이 존경받았다. 그리고 보너스로 돈도 많이 벌었고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돌아섰는데 그게 생각납니다. 예수과는 못 버린다. 두들어 보면서 야 이거 하면 옛날처럼 큰 거 한 건 또 하겠는데 이 생각이 확 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뭡니까? 정확히 마음을 잃고 그 마음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 마음의 생각이 혹시 용서될 수도 있으리라. 내가 보니 내가 쓴맛의 쓸개 속에 있으며 중요하죠. 불법에 매여있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긴 돌았지만 마음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옛날 사람 방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다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있어요. 예수님 믿었지만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되돌아보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되돌아보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 때문에 되돌아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어떤 취미 이런 것 때문에 되돌아보고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버리고 버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 사람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요. 우리도 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점검하고 매번 그런 것이 이렇게 되돌아본 게 있으면 그걸 버리고 다시 주임을 봐야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회계든지 구원을 위한 회계든지 구원받고 나서 자백의 기념 회계든지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이슈는 뭡니까? 마음. 마음에서 출발해서 행동이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행동은. 그러면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동 중이죠. 쥐가 이렇게 있으면 가지 말라는 길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행동. 자꾸 전기를 쭉 주면 쥐가 놀라서 안 가고 이쪽으로는 뭘 줘요? 치즈를 줘요. 그러면 전기 주는 데는 안 가고 이쪽으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행동을 바꿔서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건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 중에서 어떤 거에요?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생각이에요. 생각. 이 시몬이 뭘 생각했냐면 이걸 받으면 내가 옛날처럼 다시 명성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생각. 옛사람의 생각이죠. 그겁니다. 그거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죠. 불법에 배어있는 겁니다. 그 부분만큼. 그러니까 이걸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라는 것은요. 죄를 마음으로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구원받고 나서도 마찬가지다. 이 마음에서 돌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그다음에 또 여기 이거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크게 슬퍼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막 눈물 콧물 다 짜고 막 완전히 통탄하고 막 완전히 막 감정적으로 사람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표현해야 아 이 사람 정말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데 똑같죠? 똑같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뭡니까? 마음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슬퍼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문학작품들 보세요. 요새는 그런 문학작품 별로 없는데 죄짓고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장면 나오는 문학작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렇죠? 가론 유다도 슬퍼하고 목을 맸어요. 가론 유다 구원받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 사람도 슬퍼하면서 뉘우치고 목을 맸어요. 이게 도는 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돌지를 못하는 거죠. 여기서 돌고 멈추면 그게 종교가 되는 겁니다. 자꾸 자기를 돌아보고 뉘우치고 슬퍼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는 않는 거죠. 주로 이거 잘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도인들. 증산도나 이런 계통이 있죠. 요새 도 굉장히 유연한데 그 사람들은 그건 압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마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을 다스리고 깨끗하게 하는 거를요. 자기 자신이 하려고. 자기들이 정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 물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요. 완전하게 깨끗해지냐? 불가능하죠.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과정이죠. 구원받고 나서 위치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뵙고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깨끗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위치상 법적으로는 이미 깨끗해진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것 경험적인 측면에서 깨끗해지는 일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이 성령님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지 자기가 해서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해서는 소용이 없죠. 다 실패입니다. 그래서 죄를 크게 슬퍼해야 구원받는다? 감정적으로 그런 면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게 구원의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항상 구원의 결정적인 요인은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가 믿음하고 동전의 양면이니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마가보검 한번 볼게요. 마가보검 10장. 여기 우리 부자 청년도 똑같죠. 마가보검 10장 20장. 그가 많은 소위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근심하며 가니라. 슬퍼하여. 부자 청년도 슬퍼하면서 갔다 한 거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이상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이 사람이 돌아와 새기겠다는 얘기는 없는데 예수님 말씀을 뒤에 나오는 사보검서에 공간보검에서 세 군데 얘기를 내용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2, 3절에 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돈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의 길에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가 하시니. 그렇죠? 그 얘기를 안 보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돈, 돈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을 자기가 막. 만모는 손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 욕심 갖고 있으면 천국 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슬퍼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버려야 돼 하는데 나는 못 버리겠습니다 하고 갈등을 벌이면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오지는 못했다. 그 다음에 히브리스 12장 17죠. 또 우리 아는 대로 에서 에서도 이제 나중에 미우치는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 12장 17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여 뜻을 돌이킬 것을 구했으나 그것을 찾지 못합니다. 에서가 펑펑 우는 장면 여러분 읽어보셨죠? 창세기에서 속았다는 걸 알고 나서 막 아버지의 이삭한테 굉장히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후회합니다. 안타까워하죠. 그런데 성경은 에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눈물을 흘렸지만 그걸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불확실하면 일단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감정상의 그 우리가 회개와 믿음의 과정에 감정적인 반응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국적인 건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믿음이란 것 안에 감정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지정이란 요소가 있지만 감정적인 요소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도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완전히 돌아야 되지 중간에 감정적인 요소가 있으면서 여기서 멈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멈추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저도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교회 다니고 그러면 여름에 구공회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수련회 같은 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보금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 어렸을 때는 이제 막 그때 이제 그런 게 막 들어올 때였어요. 막 두럼이나 막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일반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런 거 하면은 막 반주도 하고 하면서 사람의 감정을 막 자극합니다. 그리고 불도 꺼요. 그 다음에 촛불도 켜. 그러면서 이제 불 끄고 눈 감고 감정을 싹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하는데 그럼 막 죄 얘기하고 그러면 막 여학생들이니까 중고등학교 보니까요. 뭐 청소년기에 아시잖아요. 요즘 청소년들은 너무 감정이 외만하려고 애들이 거칠어서 문제인데 저희 때만 해도 청소년기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감정이 굉장히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니까 자기 죄를 돌이키고 운단 말이죠. 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을 거냐 하면 손 들고 그랬어요.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하면 교회도 안 나와. 그러니까 퀘스천이라는 겁니다. 울고 했지만 퀘스천이라는 겁니다. 뚜렷한 변화의 증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 번 해봤어요.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 구원 못 받았어요. 제가 25살이 될 때까지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전에 해봤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원 받고 나서 구원. 그러니까 오순절교회의 영향 순봉호교회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은요. 그런 거 굉장히 잘해요. 그런 거 잘해서 거기서 부흥사 같은 목사님들 말을 크게 해놓고 주야 울고 주십시오.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해서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은 하도 오래돼서 생각이 별로 안 납니다. 하여튼 그러고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더 심하죠. 기도원 가면. 한월상 기도원 같은 데 저도 자주 가봤는데 거기 가면 북치고 난리도 아니에요. 거기 분위기에 압도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있으면서 주야 하고 울고 자기의 죄를 다벽합니다. 이런 거 하면요. 자기도 감정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대중들이 있는데 거기서 암흑해 암흑해 그러면 자기도 영향을 받듯이 그런 군중심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영향을 줬으면 소용없어요. 마음에서. 마음에서. 심정으로. 예수님과 나 1대1 관계를. 예수님과 나 1대1 관계를. 그런 변화가 있었나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눈물이 있긴 하지만 그게 완전히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면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왜냐하면 성경에 그걸 증명해주고 실제 우리 경험적으로도 그게 그걸 입증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과 경험이 맞으면 확실한 겁니다. 성경과 경험이 맞으면. 안 맞으면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성경과 안 맞으면. 자.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내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의 여부를 그동안 배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너희의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꼼꼼하게 점검해보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내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확신을 주는 복음을 우리가 또 부지런히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전개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전개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한가지 이제 광고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건 녹화는 안 되는 거니까 끝났죠? 끝났냐고 한번 여쭤봅시다. 녹화 안에? 이거는 녹화되면 안 되니까 밑에 가서 얘가 얘기해 다른 게 아니라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empuie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예수님의 전개하신 끝났습니다. 네 됐습니다. ăm 감사합니다.